오락친구 tv 의 이동현 유튜버 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프로의 리더이시고 어 30년 동안 골프를 지금 하고 계시는 k lpg 를 하고 계시는 이호순 프로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과 자세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호순 프로님 저희 그 방송실에 오셨는데 이런데 자주 와보셨죠? 요즘에는 좀 뜰마고 예전에는 좀 자주 달렸는데요. 아 그렇습니까? 제가 알기로는 지금 k rpg 프로 된 지 29년째라고 90년에 시작해서 내년에 벌써 30년인데 더 놀라운 것은 29 년 동안 계속 투어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. 저도 놀랬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처음 들어보고 싶습니다. 처음에 어떻게 가지고 골프를 시작했는지 또 투어에서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 상급 랭킹 1위를 했는데 그 내용 또 일본 투어 간 거 또 챔피언스 투어. 한번 살짝 울퍼볼까요? 네 한번 울퍼볼까요? 아 저도 오늘 깜짝 놀란 사실인데 30년 가까이 30년 됐어요. 하루도 이렇게 걸리지 않고 수호를 이렇게 일본과 한국을 또 챔피언스를 3군데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이제 진행 중인데 처음에 프로 된 지는 90년도에 프로가 됐고 제가 3년 정도 연습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3년 차에 이제 프로가 됐는데 그때 연습생 시절부터 지금 그 5년 동안은 하루도 안 빼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카트를 끌고 셀프 카트를 끌고 항상 라운드를 했고 그때 당시에 그 연습볼을 보통 4시에 기상을 해가지고 4시 반 정도에 골프장 올라가가지고 라인으로 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연습볼을 또 치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또 연습볼 점심 먹고 또 연습볼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이제 그 라운드 나가기 전에 퍼팅연습 한 3, 4시간 정도 이상을 항상 연습근에서 공을 굴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이노를 또 치고 오죠. 그러면은 총 하루에 운동만 하는 시간이 거의 한 10시간 가까이 5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날 상금 랭킹 1등까지 올라가고 지금 94년, 93년, 94년, 95년에 상금 랭킹 1위에 통산 5승을 하셨네요. 네. 승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뭐 2등, 3등을 하고 항상 뭐 10안에 유지를 하고 확보하고 있었죠. 95년 또 일본을 진출했어요? 네네. 이제 그 선배 프로님들이 특히 이제 남자 선배 프로님들이 이 위에 사람들이 비껴줘야 또 다른 스타가 나온다. 아 그렇습니까? 일본 관계 비껴줘러 가는 거예요? 일본을 경영하러 가는 게 아니고? 아니 이제 한국의 또 발전을 위해서 또 새로운 스타가 또 나와야 되니까. 네. 그래서 이제 고우슨 프로가 한 3년으로 상금 랭킹 1위를 하고 일본에 진출을 했고. 네. 그래서 딜을 이어서 이제 제가 3년 랭킹을 하고 그다음에 일본에 진출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뭐 일본 생활도 나름대로 잘하고 했지만 승을 거두질 못했어요. 그래서 모든 분들이 불가사한 일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곤 했는데 우승을 떠나서 그냥 외국 생활하고 좀 견문도 넓히고 또 친구도 많이 사귀고 뭐 그런 걸로도 이제 그 인생에 대한 만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 제가 알기로는 이 스포홀드에 있으면서 한 13년간 네네. 아주 이 지도자로서 상당히 레슨에 탁월한 또 이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? 이제 그 레슨에 뭐 타고난 재능보다는 네. 골프강산 즐기고 즐겁게 이제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어 저에 대한 레슨을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. 다른 프로님들이 들으면 좀 뭐 안 좋게 생각하고 저런 프로가 다 있어라고 하지만 이 투어하고 레슨하고 약간 겸했고 그다음에 겸하기 이전에 투어만 다닐 때도 보통인데 이제 그 팬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좀 가르쳐 달라고 하면 무보수로 레슨을 좀 많이 해드렸죠. 아 그러십니까? 네. 그래서 뭐 조금 조금 가르쳐 드리는 것도 제가 또 그때 가르쳐 드렸던 그런 재주가 조금씩 생기면서 재능으로 바뀌면서 레슨을 하면 좀 잘 먹기고 잘 가르친다. 잘 통한다.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걸 바라지 않고 조금씩 오래 하다 보니까 네. 요새 좀 이 뭐 팔이 좀 아프신 것 같아요. 동계 훈련 가서 더 열심히 하려다가 어떻게 비에 좀 넘어지는 바람에 미혼입니다. 미혼인데 결혼 교육이 있으십니까? 아니요. 뭐 그걸 믿다 없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뭐 또 좋은 때가 있으면은 올라가는 대로 뭐 인생은 몰라요. 그러니까요. 앞으로 우리가 100년 100세 시대가 되잖아요. 되기 때문에 이 인생의 변화는 모르는 겁니다. 그러니까요. 야구도 9회 말 골프도 장갑 벗어봐야 골프도 장갑 벗어봐야 하잖아요. 네. 결혼은 뭐 한다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. 진행형으로 두겠습니다. 그렇죠. 저희 한 번 또 프로님의 장기 레슨의 장기를 한 번 오늘 원포인트 레슨 우리 유튜버들한테 원포인트 레슨을 한 번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? 프로 선수인데 당연히 해드려야죠. 네. 그러면 한 번 여기에서 또 퍼팅 레슨을 하게 됐는데 장기기 이전에 퍼터도 이게 삼심동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퍼터 형태도 바뀌고 스윙도 바뀌고 살이 찌고 빠지고에 따라서 폼도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. 근데 이 뭐니뭐니 해도 전체적인 스윙도 리듬과 템포가 있듯이 퍼터 안에도 리듬과 템포가 있는데 모든 아마추어들이 이제 팔로 하는 사람 어깨로 하는 사람 다 쓰는 사람이 이제 각양각색으로 많이 쓰시는데 지금 여기 이 백을 두 개를 이용을 해 가지고 가운데 50대 50의 폭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뒤에 백을 마치고 앞으로 쭉 나오면서 앞에 백을 마치고 그래서 탁 탁 탁 탁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낮게 움직이는 이런 어깨 운동의 진자 연습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스트로크를 그냥 이렇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딱 끊어주네요. 네. 시계 모양, 시계추의 그런 리듬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많이 보게 되겠죠. 그리고 보통 이제 여기서 공을 치다가 힘을 빼시는 분, 강하게 치고 잡으시는 분 하다보면 여러 번 이제 그 특색들로 자기만의 그 감각으로 운동을 하시는데 이 동작을 이렇게 하면서 이걸 연상을 해놨다가 만약에 조그만하게도 할 수 있습니까?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. 이렇게 작게도 충분히 합니다. 작게도 이렇게 다 하고 롱 포팅 역시 이제 롱 포팅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첨가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손목 스냅이 약간 필요해요. 너무 딱딱하게 하면 공이 멀리 가든지 짠게 갑니다. 그래서 약간의 이것도 들어올 때 스냅 들어올 때 스냅을 가지고 스윙 크기 하고 임팩트의 강력은 이제 스윙이 커지면 아무래도 임팩트가 강해지겠죠. 연습하려면 미니 골프백이 꼭 있어야겠네요. 네네. 아주 색깔도 좋고 아주 괜찮습니다. 그리고 꼭 이런 백이 아니더라도 쿠션이나 아니면은 저런 양쪽이 좀 무거운 책 그리고 코스에서는 양쪽 발에 티를 꽂고 이렇게 왔다 갔다 진제 운동을 하시면 되고 그 운동을 하게 되면은 백에서 바로 이렇게 다운스윙이 오게 됩니다. 그래서 끊기지 않고 계속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. 한번 해보시죠. 제가 해보라고요? 네네. 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. 네네. 예전에는 뭐... 이걸 안다보면 여기서 스톱이잖아요. 그렇죠. 백스윙도 안하면 안다잖아요. 그렇죠.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. 시계층 무게의 연습이... 몇 번 했으니까 한번 쳐 보겠습니다. 저도. 오늘 골프에 정평이 나와있잖아요. 아, 예. 안 들어가네요. 치시면? 치시면 뭐... 3언더. 그래요? 네. 지금 이제 그... 되네요. 잘 되네요. 미니 골프백을 두고 이거 마치는 것은 최고의 원포인팀이었습니다. 간단한 모습으로 텐터를 맡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돈 주고도 못 사는 레슨인데, 야... 감사합니다. 이티비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서 예예. 앞으로 잘 좀 모시겠습니다. 네네. 감사합니다. 자, 오락친구... 티비. 구독. 큰 눌러주세요. 야... 너무 좋은 원포인트 레슨이네. 자, 오락친구 티비 하면은 일팔친구. 오락친구 티비. 일팔친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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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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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.